울산시교육청이 온라인 계약을 계기로 원격 교육 체제를 진단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18명으로 원격 교육 체제 강화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온라인 계약과 등교 수업,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때 나왔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현장의 미래 교육 체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